아 오 많이 달렸네 오랜만입니다 뭐 달렸나 캐 보는거야.为什么 진짜 잘360입니다. 지금 가물어 가지고 이에 더해 가지가 않네. 좀 몇 개 달렸나 한 번이 캐 보고 야 뭐 하는거 다 잘되니더만 망했구만은 원래 깨버서 올게 아 깨는 어딘데요? 상쾌는 되는데 들깨는 살지가 않았어요 가물어서 커피 하나 하실래요? 예예 요새 땅을 하도 많이 흘러가지고 요새 하루 두 끼 먹는데 배도 안고프더라고 요새 채우가 아프지요? 예 저쪽에 고추 좀 따는데 4일이면 끝나는데 여 얼마나 쑥었나 싶어서 보러 왔는데 오늘 고추도 뭐 도봉놈 뒤쯤 가도 만 그릇 따야 되는데 오천 그릇 딸뚱만 떠야 돼 저거 다 썰어버렸잖아 아 그것도 썰었어요? 위에서 썰은거에요? 예 저희 저 밭 한복판에 막창에 도랑나보고 저쪽 쇄골 떠내려가 저수지 가보고 오고 몇몇 더 썰어 여기가 잘 얼어 우리 생각하면 저거다 우리 고추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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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아 운다 오 어 Dank Light 성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